Q. 네 안녕하세요. 복숭아 윤희식입니다. 제가 지금 NCG 프로토 촬영을 마치고 지금 저희 말이 콘텐츠가 가지고 미국 과자를 좀 특이한 것들 하나씩 먹어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 하나씩 더. 좋아요. 저희 앞에 미국 과자들이 엄청 많습니다. 젤리들이 아주 잘 아는데.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. 너무 많아요. 제가 또 먹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이거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. 뭔데? 이게 몰라요. 먹방 영상에서 많이 봤었는데 이걸 실제로 먹어도 되고 여기 안에 젤리야? 어 젤리가. 아니 M&M이 좀 궁금하네요. 그런 식의 쿠키맛 M&M. 젤리들이 아주 잘 아는데.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? 아 근데 제가 꼭 먹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그런 식의 쿠키맛 M&M. 오오오. 한 개는 없는 건데. 난 미국에서 셀프택시키드. 오 탈탕인가요? 네. 아 탈탕이 있긴 한데. 아 나 이거 먹네. M&M 쿠키맛. 음.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? 응.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? 먹어도 되는 거 같아. 음.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이 쿠키맛의 식감. 과삭해. 젤리야? 응. 젤리인데요. 아 안 맛이 안 나. 야 이거 진짜 맛있다. 아 이거 보다. 야 이 시럽만 맛있다. 음. 음. 응. 야. 이거 삼키지 못해. 이게 다 먹는 거 맞아? 꼭 다 안 먹어도 돼. 그치. 이것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. 특별해요. 뭐야? 약간 바이러스 모양의 젤리. 오. 약간. 그렇게 생겼어. 젤 안에 젤리가 있고. 나는. 추천합니다. 음. 나 이게 제일 맛있는데. 너무 맛있어. 응. 쩔갈빵. 이거는 그냥 수박 맛. 응. 저는 못 먹으니까 언제 저면 많이 먹어서. 맛을 먹었어. 아유 맛있지. 더 투어하면서 이거 조금씩 먹었어. 이것도 궁금해. 이거는 민트 초코. 오. 아 치약 맛? 민트 싫어해? 형 민트 싫어해? 난 민트 초코는 좀. 야. 안 돼야. 야 열자마자. 냄새가 확 올라오네. 민트 초코. 응. 내가 아침에 썼던 치약. 향이네. 응. 먹을래? 조금만 먹어볼게. 조금만 먹어볼게. 음. 음. 애매한. 약간 양치하면서 초콜릿 먹고 있는 편이야. 음. 역시 민트 맛있다. 응. 자 이 식욕 억제. 맛있게 맛. 나키스. 나토야 나토. 맛 어때? 야 맵다. 매워? 좀 땀나는 거 아니야? 제가 좋아하는 치토스의 매운맛 비슷합니다. 약간 치토스 맛 조금. 오. 네. 자. 몇 개 먹어봤는데. 네. 저희가 오늘 HD 포즈 촬영을 많이 했어요. 맞아요. 그 균형으로 저희끼리. 한 장씩 콜라로이드에 찍어줘. 콜라로이드. 아 오케이. 포쳐나 lados. song! 여기 포쳐나마 AE x2 포 malt.. ㅇㄹ!